공주랑 태식이 아 예쁘다 우리 공주랑 태식이 태식아 까꿍 공주 어? 그게 누구에요? 공주야 까꿍 안 건드릴게 무서워 태식아 아 안 건드릴게여 너 다 하세요 오우워우워 이야 거기 갔다오면 그렇게 멋있게 어 그렇게 멋있는 척하는거야? 내가 태식이꺼 또 만져야지 엄마가 이거 막 만져야지 이거 엄마가 집 만져야지 무서워 막 그렇게 쫓자고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 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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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식아 공주가 만진다 공주가 공주가 또 지꺼야 이제 공주 못 만지게 할거야 우리 태식이 집이 됐네 우리 태식이 집이 됐네 우리 태식이 집이 됐네 응 응 뭐라고 공주야? 응 응 응 오빠만 혼자 놀아요 우리 공주도 같이 놀고 싶은데 우리 공주도 같이 놀고 싶은데 알았어요 우리 공주는 저런거 없어도 잘 놀지? 응 응 응 응 응 귀여워 꼭 귀여운 공주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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